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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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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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이신 거예요 자제분들이 지금 마흔하나에 결혼했는데 산남 1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요 농부 아버지가 더 좋을까 아니면 국회의원 정치인 아버지가 더 좋을까 국회에서 하도 어렵게 세상 사람들 보통 많이 왜 싸움들이 많이냐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농촌으로 와서 농사짓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고 강달프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강달프 저도 몰랐는데 영화 보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이게 누군지를 사진까지 출력해서 보니까 반지의 제왕에 강달프를 제가 성의 강가 아닙니까 니은을 간자 니은으로 고쳐서 그냥 강달프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달프가 흙으로 돌아온 까닭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흙으로 돌아온 까닭은요 제가 원래 농사짓다가 흙과 제가 또 결혼을 했어요 마누라하고 집사람하고도 결혼했지만 제 인생과 같이 가는 흙하고도 결혼을 한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주 불편한 행복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치로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정치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았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한 84일을 단식을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고 보람도 있고 행복해요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아무튼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이 되고 나에게 큰 상처가 되지만 이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우리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저 감기가 없었던 사람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또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봐서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참 행복을 향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농부님 강기갑 농부님 만나 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라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오늘 준비한 메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메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주도 역시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고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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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의 수젝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